5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하지요 문장 내서 동사 자리에 위치하지요 룩사운드, 뷰테이스트, 스멜까지 감각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형용사 율루 캡필리는 잘못된 문장 5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하지요 문장 내서 동사 자리에 위치하지요 룩사운드, 뷰테이스트, 스멜까지 감각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형용사 율루 캡필리는 잘못된 문장 룩사운드, 뷰테이스트, 스멜까지 한 번 더 올려둔 룩사운드 룩사운드